야 오늘 마른 날 벼락에 웬 무지개야? 오오오 이야 오늘은 우리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가까이서 오는 동료 우리 아론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여기 콧구로 돼있잖아 콧구로 돼있는데 그 위에다가 눈 두개만 붙이면 있냐고 그러자 그러게 스마일 하자 우리 알았지? 스마일 좀 합시다 스마일 스마일 북미 arry 안녕 group 여태 스마일 nearly 남форм 넷 저희가 모르 alluded interesting 여러분들 자 이제 저녁 한번 먹어볼까요 이야 고기 잔고에서 맛있는 고기를 쌓았습니다 벌집이 잘 와 있네 애들은 물로 갖고 또 상추도 씻으러 갖고 저는 여기서 식후에 먹을 감자 하고 고구마를 좀 냅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자 안져도 하나 짜 하고 고구마 어 그럼 같이 합시다 그것도 합시다 어 여기서부터 말아봐 그래 또 하지 어 그럼 안그러면 터지지 칼쯤 돼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니아도 한번 해볼까 니아도 여기 한번 해보자 자 여기다가 먹고싶은 고구마 해서 김빨 마 그렇지 돌돌돌 말아봐 자 끝으로 해서 자 거기서 말아봐 그렇지 대충 해도 돼 돌돌돌 말아봐 그렇지 우와 잘하는데 잘 진하야 80% 진해 어 그렇지 고구마가 안 흐르도록 일러주세요 응 잘했어 가위도 있잖아 가위도 있잖아 잘했어요 우리 구워 먹읍시다 이따가 알았죠 이야 잘했어요 이야 고구마 고구마 한번 더 할까 한번 더 해볼까 우와 위에 한번 해볼까 한번 말아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말아보자 자 여기서 한번 말아보자 그렇지 그렇지 집어보면 돼 어 어 자 야 감자 이번에 감자 해볼까요 감자 감자 그래서 눈덩이를 만들어버려 눈덩이 이야 잘하네 이제 감자 한번 해볼까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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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덩이를 만들어버려 자 감자 어 요거 다음에 가지고 나오고 응 자 여기 하자 야야 여기 한번 해보자 이야 눈덩이 만들어줘 이거 하나씩 하나씩 안 사도 돼 나중에 나중에 그릇 같은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삶아도 맛있고 아이고 잘했다 좀 더 할까 호일을 좀 더 떨어뜨라 준영이가 아이고 아이고 준영이 오늘 마 최고 오빠네 삶아도 먹고 예 쪼먹기도 하고 음 음 앞으로 치킨 가입장 가입 어 오늘 뭐 요리사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와 와 너무 예쁜데요 우와 대왕이에요 야 그러면 자 이번에는 밤 해볼까 밤 고구마 하고 자 감자 그리고 밤까지 잘 준비가 됐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차가 너무 많아 큰일 났어 전기차 큰일 났어 이야 오늘 이랬어 아직 뭐 잘 안 구해져야지 이야 고기 너무 맛있겠는데 이야 고기 소세지 먹고 싶어요 이 고기 무슨 고기인지 알아요? 고기야 이거 무슨 소리 돼.. 돼지고기 고기 목사님 돼지 소리 한번 들려줄게 이게 이 돼지야 하하하하 죽지 마요 눈물 나면 눈물 눈물 나면 눈물 나면 고.. 고기 맛이 되겠습니까? 네 고기 맛이 되겠습니까? 고기 맛이 되겠습니까? 백품 백품 고기 맛이 어때요? 네 이품입니까? 백품 백품입니까? 응 이야 열심히 수고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 너네 좋다 밥은 안 먹고 반참 안 먹고 있어요 진짜 우리 돼지 한번 볼까요? 이야 우리 돼지 다 생겼네 됐습니다 아 볶음밥으로 갑시다 볶음밥으로 갑시다 볶음밥으로 갑시다 볶음밥으로 갑시다 볶음밥으로 갑시다 볶음밥으로 갑시다 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드세요 드세요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요 네 얘들아 맛있게 먹었니? 네 오 이거 불이 왜 꺼졌어요? 이불 껐어요? 네 뒤에 모기 들어와서 아 모기가 자꾸 들어와 그래도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아까 하얀색깔 맛있게 먹어 네 밖에 나와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응 응 리아는 어떻게 맛있어요 네 형님 맛있어요 오 맛있어요 목사님 또 맛있는 거 해줄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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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검 요리사 간장만 있어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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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간장 있습니다 자 조금만 이야 좋습니다 불 불 불 이야 요리하시는 줄 아네 이야 불태우래요 하지만 내 말 진짜 태우래 태워가지고 한기름 한기름 쉬악 한기름 쉬악 늙게 늙게 어 밑장 끝집사 우리 위도 봐봐 두 명만 해봐 이거 봐봐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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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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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고아 네 고아 고아 아니야 너 이거 찍는데 바로 너 많이 응 되는 휵 마시멜로 준비됐어요? 준비 됐어요? 준비 됐어요 조금만 이따 하자 이거란 너구리 의자가 앞으로 오는 역사를 하고 오늘 밤에 드세요 라면 먹어서 좋아요 행복하다 리아! 한마디에요 캠핑 와서 좋아요? 리아리는? 아니 니는 한마디 돼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부끄러워 하하하하 너 영상이 다 낫는다 그것도 다 보여준다 좋구나 오늘 곰빈씨 좀 많이 씌웠습니까? 네네 너무 기대해주셨습니다 아직 이제 반입니다 이제 반입니다 오늘 힐링이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알밤이 지금 밤이 기다리고 오늘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불멍시장 야 불멍시장 가까이 되면 서니까 이인이 마을이야 그곳 이야 니가 오늘 잘 챙겼다 그곳은 길이가 남은 사이 남은 사이 나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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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맛있지? 맛있어요? 누구의 발바닥인가? 오늘 안자고 늦게까지 안자고. 우리 딸들 마. 신났네 오늘. 우리 딸들 마. 오늘 발 다 올려봐라. 뜨끈하게 좋다. 뜨끈하게 좋다. 눈이 튀어나와. 공이 유지가 돼야 돼. 높이 떼어. 높이 떴어. 우리 딸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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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